8위는 바로 제이그룹 사카모토 마시로입니다. 일단 제가 오랫동안 금고왔던 데뷔라는 금을 이루게 해주신 프레닉카디아님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 오디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었던 저한테는 정말 너무 큰 선물인 것 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 언니! 싫어 리더 좋은데 저요? 맞아요. 너 믿어. 언니가 할 줄 알았어요. 언니가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언니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도전해보겠다고 했습니다. 무조건 베네피스를 받아야 우리 팀이 조금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베네피스를 실제로 받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23살 바다를 건너온 시러입니다. 무대를 볼 때마다 친구들이 있으니까 뭔가 너무 부러웠어요.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바람 불굴 내게 바람 불굴 내게 바람 불굴 내게 새가 왔어 오랜 기다림이 끝내 꽃을 비우고 꽃 가루가 흩날리며 꽃 가루가 흩날리며 꽃 가루가 흩날리며 꽃 가루가 흩날리며 쭉쭉쭉쭉쭉쭉쭉 끝나지 않는 이거 클라이맥스 나의 유로 색깔으로 또 내가 빛날뜨며 개수납쓸 나야 나 누굴 까마피아 감히 피디나이 전방 순간 너와 난 넌 다운 손을 잡아 약간 플러스 플러스 더해지면 랍스 적대로 제대로 넣지마 오늘이 너와 자꾸만 멀어져 갈 수가 없는걸 응 너와 말하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